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의 판변TV의 박반기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청구인납과 실체법적 권리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71919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일 있으시면 판례공고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제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연대부중인이었는데 피고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제 확인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가 채권자가 상고해서 결국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03년 6월 30일에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채무에 대해서 연대부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돈을 빌린 사람이고 원고는 보증을 서준 사람이죠. 피고는 채권자고. 그런데 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위를 상대로 2014년 5월 7일 날 연대부중금을 달라 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이거를 인용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거죠. 연대부중인 원고를 상대로. 그리고 나서 2018년, 4년이 지난 2018년 4월 24일 날 이 원고와 A, 채무자 A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제 확인 청구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와 연대부중이 동시에 채권자 상대로 난 너 이제 갚을 돈 없어 라고 채무부존제 확인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원고가 특이하게 피고에 대해서 청구에 입락을 하게 됩니다. 어? 잠깐만. A라는 사람이 채무부존제 확인 청구를 했는데 청구 입락을 한 거예요. 그냥 네 승소해.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고는 어? 그래? 그러면 채무 연대부중 채무부존제를 청구 이유소로 변경합니다. 아까 말한 인용 판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 판결의 집행력을 이제 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청구 이유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주채무자에 대해서 왜 원고 피고가 청구 입락을 했을까? 이 의미가 뭐냐? 청구 입락을 한 의미가 주채무자의 청구 2, 부존제 확인 청구에 청구에 입락을 한 거.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문제는 이겁니다. 즉, 주채권자가 채무부존제 확인 청구에서 채무자의 부존제 확인 청구를 청구 입락하게 되면 주채무가 없어지는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을 뭐라고 하자면 청구 입락은 소송상의 행위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채권 채무에 발생 소멸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발생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구 입락은 그냥 소송을 종료시키는 거고 너 승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즉, 자연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 자연채무. 자연채무라는 거는 채권은 있는데 소속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자연채문데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그 자체로 채권이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주채무를 소멸했다는 걸 전제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소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즉, 주채무가 있는지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주채무의 청구 입락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에만으로 주채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은 판단의 심리가 잘못된 거다. 나라나 보증채무의 전부를 다시 심리하라. 이 사건은 재미있고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도 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즉, 청구 입락이 실제법상의 발생 소멸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준 거죠. 이런 건 시험에서 가끔 나올 수 있고 간단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청구 입락은 채무의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구 입락이 채무의 발생 소기가 아니다. 따라서 소의 입락일 뿐이지 소를 종료시킨다. 그리고 소를 종료시킴으로 인해서 이 판결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채권 자체의 발생 소멸과는 무관하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판례여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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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